하면서 갑자기 왜 고기를 주지? 좀 불안해. 이런 제작진이 아닌데. 원래는 잘 안 주는. 안 주지. 이 뒤에 뭐가 있을까? 오늘 밤새 혹시 잡아야 됩니까? 생태계, 계란, 소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고기를 먹으라! 야, 이거 힘들다. 여기, 여기, 여기. 주우세요, 주우세요, 주우세요. 뛰어, 뛰어, 뛰어. 숨었어, 숨었어. 여기, 여기, 주우세요. 빨리 갈게요, 가면 돼. 이유는 어때? 열기만 씩씩. 바로 먹는다. 빨리 먹겠습니다. 어. 개인당 한 점씩. 마블링이라고 그러죠, 이게? 마블링. 고기가 엄청 야들야들하네. 이거 먹으면 복선 생겨요? 고담백인데. 아, 그렇죠, 이게? 응. 맞아, 맞아, 맞아. 고담백. 이야, 이거. 음. 이거 부드러워서 먹농률이 엄청 좋아해. 진짜 녹는다. 응. 고기가 진짜 좀 담백한 것 같아요. 기름기도 적고. 아, 이거 겉절이, 겉절이랑 딱 해가지고. 부드러우죠? 음. 아, 고기 진짜 맛있다, 근데. 어. 그게 살점도 되게 두툼한데, 너무 담백하고 일부러 넣는 순간 그냥 녹고.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물린다. 이 고기 질감이. 기름기가 좀 적어서. 다른 거 잡나? 다른 거 뭐 잡는 거 있어요? 베스 말고? 네, 너무 좋고. 네, 너무 좋고. 네, 너무 좋고. 영원히 luck. 백인드국의 자유.